포항 해양경비안전선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53살 박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어제 오후 1시쯤 포항 앞바다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잡아 해체한 뒤 자루에 담아 어선 비밀창고에 숨겨 구룡포항으로 옮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무게 1.1톤의 고래고기가 들어있는 자루 68개를 압수했으며 시가는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